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진짜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눈이 아무리 좋은데 건강만 하겠니? 올 한 해가 고생하셨어. 고생했어요. 달팽이 냄새. 달팽이 냄새는 아니고 달팽이 소스 냄새. 아, 마늘 냄새. 위에 마늘이 있다.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벌써 2022년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애들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1년 동안 고생 많았거든요. 아를 위한 선물을 한번 해보려고요. 같이 영상 보실까요? 짠! 사회생활 잘 적응해줘도 고맙고 적응하고 싶어도 일단 제일 큰 강사는 아무도 안 아프고 다 건강하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건강한 게 최고고 몸 쉽고 다 삼촌 내도, 고모내도, 작은 엄마네도, 큰아빠네도 무사할게. 그럼, 건강한 게 최고야. 눈이 아무리 좋은데 건강만 하겠니? 맛있다. 승현아 재벌증 막내하자면 또 안 본다 그래? 안 보니? 원장님들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근데 이성민이 보면은 연기를 정말 원래 미생했어, 잘했었잖아. 엄마는 좋아했잖아, 미생했어. 아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연기하잖아요. 생활 연기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회장이 다 떨던데. 아니 나는 그래? 아빠, 아빠 자르는데? 아빠, 자라 줄게. 자작이 최고야. 자기 갖다 놓은 거야. 그럼. 마누라가 이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 그래? 자작하면. 자작하면 마누라, 이쁜 마누라 얻는다. 그래? 응. 나 자작 많이 했나 보네. 아, 최승연 저것도 늘었네? 어릴 텅도 어떻게라는데, 쥐어맞긴 했지만. 엄마, 때렸나? 쥐어맞았나? 차에서 내가 한테 때렸잖아. 손이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 정말 그냥 하도 얇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았어? 그러네. 응. 응. 운이 추가로 시켜줄 거야? 운이 추가? 아 됐어? 그정도가 아니야? 응. 아싸! 근데 봐. 너 머리 때린 거 끝난 거야? 아니요. 나중간 기억도 안 나라며 취해가지고. 올 한 해는 고생하셨어. 고생했어요. 아 이거 너무 풀어주고 싶은데. 뭐지? 웰컴드링크. 이거 큰 걸로 줬으면 좋겠는 우리. 맛있어 보인단 말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달진 않아. 이거 좋은데? 큰 걸로 달라고 해. 아까 뭐 소개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토마토 바질.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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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승현이. 3층까지 갈 수 있겠지? 달팽이 냄새. 달팽이 냄새는 아니고 달팽이 소스 냄새. 아 마늘 냄새. 위에 마늘이 있다. 우리 다 향수 만들러 갈 건데. 마늘 냄새도 못 알아채는 애들이 무슨 향수를 만든다고. 향수 이래서 만들 수 있는 거야? 맛있다. 응. 라면 땡겨. 김치찌개. 부대찌개. 딱 곱새. 마라탕 마라탕. 우와 엄청 맛있어. 만들러 가볼게요. 만들러 가볼게요. 만들러 가볼게요. 멜론. 오. 음. 음. 아. 난 정했어. 이걸로? 귀여워. 오. 아. 난 정했어. 이걸로? 큐어. 음. 양송이 여기 넣었어. 진짜요? 오. 음. 오. 좋아요. 나와주세요. 와. 예쁘다. 네일 하러 가는 중. 좀 겨울 느낌 나게 바꿔야지. 따뜻하게.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그리고 똑같은 브랜드의 바디로션이에요.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진짜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져요. 친구가 야야야 하면서 저를 만졌다가 어 뭐야 하고 다시 만졌어요.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이제 호두껍질이랑 아몬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견과류 향? 이거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바디로션.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져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 되게 잘 산 것 같고. 짠. 로라메르시에의 엠버 바닐라 바디로션입니다. 이거는 사실 보습력은 그렇게 좋지 않고 향 때문에 쓰고 있는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리 향수를 많이 뿌려도 아무도 저한테 향수 향 좋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본 사람들은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달달한 바닐라 향입니다. 겨울에 강추. 꼭 사세요 이거. 연말에 나를 위한 선물을 해봤어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나도 진짜 수고했어. 연말에 맞아.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올 한해도 모두 수고 진짜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다들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화이팅. 제가 지금 사려고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글리프 목걸이를 살지 아니면 아예 몽클레어 패딩을 살지. 둘 중에 아직 선택을 못해서 아직 못 샀어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방글리프 목걸이 한 거는 사실 엄마 거를 해봤거든요. 어때요? 또 어울리긴 하죠? 연말 선물로는 못 샀지만 매년에 새해 선물로 살 수 있으니까. 골라주세요.